네, 오늘은 선물이에요.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네, 오늘 리본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오늘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의 선물입니다. 자, 요거 아까 요거 해주세요, 요거. 오른쪽으로 얘들 끌어요, 요거에서. 자, 왼쪽. 네, 오늘 선물이에요. 네, 베이지스 코드. 네, 선물 같은 그녀들. 그냥 상큼한 것만 사주시면 하지. 네, 네. 또 상큼 말로도 꺼릴 수 없죠. 오른쪽 거시면서, 네, 상큼하게. 네, 상큼하게. 아, 너무 상큼해요. 내 못 먹은 쥬. 에이, 가을에. 알겠습니다. 자, 민성 인사해 주실게요. 네, 네. 요거 또 인사하고 섹시하네요. 섹시한 느낌 한 번 더.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한 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마이갓. 예, 오마이갓. 포메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프리스틱. 네, 뒤부터 정확히 밀착해서. 네, 밀착해서 이렇게 되세요. 네, 이분은. 어, 이분들은 정말 심장을 저격하는 총을 아시죠? 네. 자, 왼쪽부터 프리스틱 갈게요. 자, 총은 장, 총, 단, 총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장, 총, 단, 총. 자, 그러면 중간 볼게요. 중간. 네, 중간. 오케이, 좋아요. 자, 오른쪽. 침장을 저격하는 프리스틴. 어, 블랙, 꽃판왕이 오면 블랙 미녀로 침장을 저격. 자, 동영상에 대해서 목숨으로 빠갤빠갤빠갤빠갤. 자,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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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좋습니다. 프리스틱. 아, 이렇게 보면 잘 나갈 거예요. 꼬마샘, 또 중요한 포즈가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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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죠. 우리는 꼬마샘과 꼬마샘을 하겠다. 좋습니다. 프리스틱의 꼬마샘. 자, 하나, 둘, 셋. 꼬마샘. 꼬마샘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에이, 예쁘네요. 오른쪽 방금 봐주시고요. 꼬마샘. 네, 고맙습니다.